부장변화 편화 치즈 천개조 치즈 천개 ув고 뭐지? 뭐였지? 흰 민첩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지 벡터 VS 흰 만 올릴 수 있는 고철 더 거리 VS 민첩만 올릴 수 있는 지코리타 당연히 우리의 아이돌이 1등이지 뭐지? 뭐였지? 흰 민첩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지 벡터 VS 흰만 올릴 수 있는 고철 덩어리 VS 민첩만 올릴 수 있는 지 코리타 당연히 우리 아이돌이 1등이지 뭐지? 뭐였지? 뭐야? 뭐야? отв Ми의 전투 소리도 잊을 때 엠 울리는 단식이 1등입니다 단식 아 서순 연기 아니? 오션아 고맙다 에이 룬피 있어도 안될거 같은데 이거는 아무리 룬피가 개저는 모습이라지만 이건 좀 정국 집 我иче기 에이 룬피 에이 룬피 에이 룬피 에이 룬피 뭐 미쳤 어, 넌 어, 넌 치워 아기 게노삼 뚜루뚜루 야 뭐야 날 못 눌렀어 쌈베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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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채가 나왔으면은 골로갖겠는데 신노삼은 안될 공하는데 게노삼은 왜 안될 빨간 무드 안해주나요? 정의 없네 오장놈들이 그렇지 뭐 지그핍 피카 비스터로 피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불공평한게 아니고. 으아. 깨몽. 피까? 비지말까? 개몽으로 비타일코 만들면. 에너지 받을 수 있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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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받은 말. 건물 쓸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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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구. 병괜전. 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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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진 첨탑이라 그럼 비는 고래갑 두개져야됨 그게 기울어진거 아닌가? 말꼬고운 소리 틱샷 뭐야 왜 하나만 나와 이번에 오산된 대박 오산된 개박 극구 개도댄스한다 빌까? 비타지울까? 비타지우면 딜 너머 안나올거같은데 알뱅이 잡으려면은 있어야 될거같은데 냐옹 애초에 달빈이 잡을수있나 지금? 달넘간 빌수도있는 상황인데 무습다 닌닌 안먹어 내장의 채 먹고 비타지울까? 이거 비타되기네요 비타 날팽이 잡을거 챙기긴 해야되지않나 니 눈엔 먹으리우가 없다 니 눈엔 먹으리우가 없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 복산된 개박 반사 없으면 티샤로 딜 뽑기는 힘들거같은데 잘 알아들었지? 반사가 좋아 호 다행히 너머 간사 없음 티샤로 딜 다행히 있는거 음 iere 허허 신성할만한가? 할만한데? 이봐 신성시옥시옥 신성시옥시옥 병 병고개가 나을거같은데? 병고개가 attacked 병고개가 막상 병고개가lah 병고개야 병고가 중 약 condo ape czy Ultou 담배단 덮여야겠다 건물 지워야겠다 나 맺혀서 많이 델패어되었어 많이 델패어되었어 작은 카카 작은 카카 흡슬댓 맞고 죽는다 작은 카카은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나가지 못했어 나가지 못했어 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델패어 디리드리드 디리드리드리드리드 와니! 아야야 그럴 여유가 없는거 같은데요? 어이 이봐요 당신 골드가 더 필요해요 골드가 충분하지 않아요 어이 이봐요 당신 골드가 더 필요해요 어허 마 돈 없는데 왜 가져왔는데 자랑할라고 갖고 왔나 아니 근데 저거 사이로 다니었음 선점주인 언제 벗겨가 너희 집에 이런거 없어 으드 텔 선녀 나 와나무군 같은건가 헛 어 아 이걸 이걸 좀 많이 봤네 아 포션 안 먹었다 어차피 이기는데 왜 먹어야 하지? 100만 돌리면 에너지를 준다고 100만 돌리면 에너지를 준다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 홍어 버려 홍어 다시 꼽아 홍어 다시 버려 홍어 다시 꼽아 홍어 다시 버려 공을 다시 뽑아 아야야야야야야 T샤로 맞아볼래? 턴당 45딜 때리는 유물 하지만 7턴의 석대 대력보다 약하군 쓰릉르이 1,2,3 땀 쌌 쌌 쌌 역시 룬피아